자막제공자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시절 돌아갈 순 없을까 오늘도 너무 그리워하는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시절 꿈이었나 사랑이었나 사랑은 파도처럼 빌려왔다 파도처럼 사라지고 사랑했던 그 추억 가슴에 묻는다 해도 그놈의 정촌이 무엇이래 정, 정때문에 안녕하세요 경유진입니다 요즘 정때문에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명진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때문의 가수 명진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기대하고 요즘 또 많이 사랑해주셔서 여러분들 성원에 꼭 최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래 떠나는 그리워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시절도 꿈이었나 사랑이었나 사랑은 파도처럼 빌려왔다 파도처럼 사라지고 사랑했던 그 추억이 가슴에 묻는다 해도 그놈의 정, 정, 정이 무엇이래 정, 정 때문에 그놈의 정, 정이 무엇이래 정, 정 때문에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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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